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불안감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라며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불교계가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진우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저출산은 한국의 미래를 이어나가는 데 가장 큰 기반이 되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진우스님은 불교의 기조는 첫째도 둘째도 포교로 불교적인 내용을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종교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관계부처에 도움이 될 만한 문제 해결 대안을 마련해 전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에 대해 나경원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존망의 문제인 만큼 제도 보완과 과감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면서 우리 사회 문화를 바꾸는 데 불교계가 앞장서주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든든할 것 같다고 화답했습니다.